이번엔 재밌는 시간이죠? 다양한 스마트폰 앱세서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권명관 IT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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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앱세서리 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했는데요. 얼리아다터들만 하시고 요새 점점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헬스케어 같은 여러 가지 저번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조본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팔몽이 좀 차고 실제 요즘 밖에서 조깅하고 자전거 타는 이런 헬스 쪽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 1시간 자전거 탔다 보다는 나 자전거 타서 얼마큼 칼로리 소모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정말 앱세서리가 알면 알수록 다양한 제품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기자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번 시간도 재미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그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뭐 딱히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딱 보면 아 이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 아이들 갖다주면 참 좋을. 지금 제 앞에 보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가벼워요. 헬리콥터. 네 작아요. 작고 가볍고 특히 우리 교수님도 그렇지만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무선으로 조정해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 시대의 꿈이었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비쌌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선 조정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무선 조정기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앱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원리는 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실행해보면 앱을 딱 실행을 해봤을 때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고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밀면 되고요. 자이로스코프라는 어떤 가속도기 센서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헬리콥터도 오른쪽으로 가는 그렇게 잘 되지는 뭐 이따가 한번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그런 앱세서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들을까요? 한번? 네. 일단은 이 본체 상당히 좀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이 나오는 어떤 이런 LED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따로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수신기예요. 사실 요 아이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커넥트할 기기는 없거든요. 아이폰과 헬리콥터 간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 중계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해 주는 딱 보면 3.5mm 해서 여기 꽂으면 연결해지고요. 이어 번째에 꽂으면 그리고 하나 그 볼륨을 좀 최대로 키워주셔야 돼요. 볼륨이요? 이유가 있을까요? 볼륨을 좀 낮았을 때는 그 신호가 약해져서 그 중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좀 최대로 키워주고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이 헬리콥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앱이 바로 뜰 겁니다. 앱을 실행을 하면 화면이 보이고 그 고 버튼이 있어요. 바로 누르면 이 모델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 헬리콥터가 종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종류가 좀 다양히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 미사일도 쏘는 것도 있고 와 그래요? 네. 정말 재밌겠는데요? 이거는 약간 불이 좀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레이저가 나오나요? 뭐 아이언맨처럼 녹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개 화면에서 헬리콥터를 선택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제 딱 봐도 조종할 수 있는 어떤 화면이 나오죠. 컨트롤 패드가 왼쪽 패드는 이제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요. 이 오른쪽 패드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불이 켜지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지는 거고요. 반짝반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픈은 마찬가지로 지금 꺼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온으로 바꿔주면 켜지는 거고요. 그 위에 그 ABC가 있는데 ABC는 무선 주파수를 여러 가지로 좀 나눠 세 가지로 나눠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로 나와서 조종이 안 된다 싶으면 B로 바꿔보고 B로 바꿔보면 C로 바꿔보고 아마 여러 명이 동시에 할 때 그렇죠. 제품이 여러 개가 있으면 혼선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주파수를 좀 바꿔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온, 오프가 있거든요. 작게나마. 그래서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이고 네. 불도 들어와 있네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우와! 이렇게 하면 뒤로는 날아가는 거고요. 정말 굉장히 높이 올라가네요. 위로는 돈 오고. 네. 팁이라고 한다면 지금 불이 이렇게 좀 반짝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뒤쪽에 보시면 날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꼬리날개. 헬리콥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른쪽 패드가 꼬리날개를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날개를 위로 올리면 들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낮춰주면 뒤로 오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거 밑에 이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헬리콥터가 마음대로 회전이 됐을 때 그것을 미세 조정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내에서는 조금 위험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밖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액세서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조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날개가 접혀집니다. 딱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로 해서 부딪혀서 이렇게 아이들이 베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작은 드라이버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부딪히면 날개가 접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분도 들어있으니까 여분도 있으니까 부러지면 교체하실 텐데요. 그렇네요. 요즘 참 야외 활동하기 편한 그런 날씨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액세서리 들고 멋지게 추억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액세서리 소개해주신 권명감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